영양군이 다음 달 12일 영양산나물 전국 비대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동호인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마라톤 대회는 1km와 3km, 5km 등 3개 코스로 열리며 참가자 전원에게 영양산나물 1kg과 고춧가루, 배번호 등이 주어집니다. 비대면 마라톤은 당일 전국 어디서든지 튈 수 있으며 경기기록과 이동 동선 등은 참가자 개인이 관련 앱을 통해 인증해야 합니다.